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경험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9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 입니다 오늘은 75세 되신 여성분이 진료를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 나이에 실리콘 수술 같은거 뭐 넣는거는 번거롭고 해서요 그렇지 않아도 한 20년 전에 코가 낮아서 그때 방배동해서 배에서 지방을 빼서 체에다 걸러갖고 코를 세운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젊을 때야 그러려냐 하는데 나이 들어서 이렇게 콧대에 분필 박아놓은 것처럼 티가 나면 안되니까 전에처럼 한듯 안한듯 하면서도 코가 납작하지 않게 한번만 더 했으면 해가 꼬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코의 원형 즉 원래 모습은 이와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콜드크림도 귀했던 50년대 60년대에 비하여 좋은 화장품이 넘쳐나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중년 여성의 코 또한 낮은 분들이 심심치 않게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여성의 경우 이마에 남악 하관에 부각 양쪽 광골에 동서서악에 비하여 얼굴 중앙부에 중악의 기운이 부족한 편이라 코를 세우는 용비술을 하게 되면 음향 오행의 조화로운 관상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코를 높이는 코 실리콘 성형을 하였습니다만 약 10여 년 전부터 필러 마케팅이 증가하면서 수술에 부담이 있는 실리콘 삽입술 대신에 코 필러로 코를 높이고자 하는 시술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코가 뭉퉁하게 퍼지는 코 필러 부작용이 있는 얼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얼굴 비율을 대량 맞춘 그 여기 두 여성을 보시게 되면 왼쪽의 코 모양과 오른쪽의 코 모양이 서로 느낌이 다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관상학적으로 보면 왼쪽은 콧벌 살집에 비해 골격이 우세한 골질의 코 관상으로 볼 수 있고 오른쪽은 콧대에 골격이 파묻히면서 코 살집이 우세한 육질의 코 관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아이디얼하다고 생각하는 중간사진의 여성에서와 같이 우뚝한 콧대 골질과 그를 충분히 덮고 있는 육질이 좋은 한 탑클래스급의 코와는 왼쪽은 뼈가 드러나는 코 오른쪽은 살이 너무 많은 비율의 코가 되는 것입니다 즉 가운데와 같은 낮은 코를 왼쪽은 실리콘으로 높인 코 오른쪽은 물성이 액체인 필러를 주사한 코인데 필러가 옆으로 퍼져 별로 예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럼 지방이식으로 높인 코는 어떤 모양일까 한번 보면 왼쪽의 낮은 코를 콧대 지방식으로 높이게 되면 중간과 같은 콧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코 실리콘 성형술 후 코 실리콘 비침 지방식을 하여 코의 골질과 육질의 기운이 모두 좋은 상태입니다 물론 오른쪽 모양의 코가 가장 베스트이긴 합니다만 나이 75세에 실리콘을 삽입할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중간에서와 같이 콧등 지방식을 차선책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코 필러와는 달리 코 퍼짐 그 부작용이 없이 어느 정도 콧대 엣지를 살려서 지방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러로 코를 높일 경우엔 이와 같이 콧등에 있던 필러가 1년 2년이 지나면서 주위 조직으로 스며들면서 이 브로드한 콧등 모양이 되는데요 이러한 필러 마이그레이션 현상은 외국의 유튜브에서는 많이 소개되고 있는 필러 부작용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마 필러를 맞아서 이마 필러 맞았던 필러가 밑으로 이렇게 그 마이그레이션이 되면서 흐르면서 눈이 온팡해지는 부작용도 바로 이러한 현상입니다 즉 왼쪽에 필러 맞은 코가 퍼지는 반면에 오른쪽의 코 지방식의 경우엔 5년 10년이 지나게 되더라도 옆으로 퍼지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지방이 코에 주사되고 난 후 저 상태로 그냥 있게 되면 옆으로 퍼져서 마이그레이션이 되어 퍼진 코가 되겠지만 지방세포가 생착하기 위해 빨간 화살표의 동맥과 파란 화살표의 정맥 그리고 수많은 금물망과 같은 모세혈관들이 이식된 지방 사이사이에 침투하게 되면서 이 지방세포들이 다른 부분으로 이동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이식된 조직이 혈관화가 돼서 생착되었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가령 엉덩이 필러를 맞았다면 10년 뒤에는 지구 중력에 의해 그 엉덩이에 맞은 필러가 아래로 허벅다리 쪽으로 흐르겠지만 엉덩이에 지방인식을 했다고 한다면 그 엉덩이 지방세포는 허벅지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서 실리콘 코 성형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경우 콧등 지방인식을 하게 되면 실리콘처럼 확실하게 세울 수는 없다고 하여도 필러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박현성외과의 홈페이지 주소가 www.fatgraft.com인데요 여기서 fat은 지방인식이라는 말이고 graft라는 말은 이식이라는 말입니다 가령 피부이식은 skin graft이고 모발이식은 hair graft인데요 따라서 fatgraft.com이라는 것은 삼성닷컴 애플닷컴 테슬라닷컴처럼 세계 최초로 지방인식 홈페이지를 만든 병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코 지방인식에 대해서 코필러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자세히 알아보았구요 20대 30대라고 한다면 낮은 코에는 실리콘 보영물이 가장 예쁘고 엣지가 나오는 성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50대 60대가 넘어가게 되면 실리콘 성형이 아무래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오늘은 지방인식으로 간단하게 코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